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가방에서 제가 하겠습니다. 뭐야, 갑자기? 하기야, 얘 입장에선... 형님, 아... 기완아... 아무래도 도착했나 보군. 뭐야, 저 녀석들 살아있잖아! 유진호, 내가 저 녀석을 너무 얕봤군. 황형, 이제 어쩌죠? 어쩌긴, 포... 유진호, 유진건설 회장, 유명한... 그, 그래서? 너는 우리가 기회를 주지, 성진호를 죽여. 뭐? 성진호를 죽여서 우리와... 뭘 망설여? 형님... 괜찮아. 아니요, 형님. 유진호, 너 뭐야? 그쪽이랑 편목... 그쪽이랑 편목... 약한 여성... 스... 격... 격... 헉... 헉... 어느 세상... 이곳은 약육강신... 시스템이 내게 살인을 강요한다. 강한 성지들을... 명확... 나는 시스... 시스템은 나... 분명... 분명... 형씨, 지금 상황 파악이 잘 안되나봐? 간격의 시간이다. 느리고...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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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 나갈 것 같나?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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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괴물같은 녀석이라도 던전 버스의 일곱이나 드는... 찢어져라! 빗나갈 것 같나? 지친 몸으로 땅검다를 휘둘러 봐야 내 방어를 뚫을 수 없다! 후방에 지원할게요! 반격의 시간이나 소용없다! 마무리! 손을 잡고 저장한 연합을 뚫려. 공격을 뚫려. 두번째 연합을 뚫려. 다시 한번 정보고약. 장란은 이곳으로 찰라를 베어 주지. 전부고약. 난군 황동석 대장, 당신은 강해 하지만 당신이 모르는 게 아무것도 내가 끊임없이 레벨업하고 있다는 것 자, 자, 잠깐! 죽이지 마! 너, 돈이라면 줄게! 던전 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라 했지 너 이 자식! 내 동생 있는 줄 알고 너 따위가! 좋은데? 저건 어떡한? 형님… 슬슬 던전이 다치려고 해 네? 아… 아… 실시한 상태로 끌 흠 흠 흠 네? 흠 흠 흠 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빠 유진호라는 사... 누구? 전화로 오빠를 찾는... 설마 유진호? 여기예요! 왜 보자고 한 거야? 그게... 실은... 거절한다. 저, 저기... 안 들어도 뻔하네. 뭔가 했더니... 딱 스무번! 아니, 열아홉 번만 같이 가... 설마 너... 형님 말씀대로 전... 길드마스터가 되기 위해 면허를 따고 싶습니다. 레이드 경험 20회 이상의 헌터일 것. 남은 건 19번의 레이드에 참가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실은 아버지께서... 아버지께서 S급 헌터를 고여... 마스터와 부마스터 간의 마스터... 고로 실적을 만들어 아버지를 설득할 셈이냐? 형님도 공격대가 필요하시지 않겠습... 저 역시 이급 헌터와... 나에게 돌아오는 데... 길드 사무실로 쓰려고 짓고 있는 건물입니다. 한 가지 조건이... 형님과 저 둘이서... 머리수만 채워도 일당을 주겠다고 하면... 그래도 너무 위험하지 않습니... 우리만 멀쩡하면 아무도 안 다친다는 거잖아. 아버지께 실력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볼까?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설마 S급 아이템을 얻게 될 줄이야. 어쨌든 이번에도 들어가 보는 수밖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런 곳에서 명줄이 끊어질 수는 없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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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